KB 금융그룹이 지난 4월 1일 금융권 최초로 그룹법인 KB 스타클럽 제도를 신설했습니다. 그룹법인 KB 스타클럽은 KB 금융그룹 내 주요 계열사 거래 실적을 합산해 선정된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로열티 프로그램입니다. 은행, 증권, 손해보험, 카드, 캐피탈, 저축은행 등 6개 계열사의 법인 고객이 대상이며 고객 등급은 3단계로 구분됩니다. 법인 스타클럽 고객에게는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와 감면 등의 금융서비스 혜택은 물론 컨설팅, 자산관리, 사업지원 등 비금융 혜택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습니다.